인천 국제공항 경찰단이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900달러가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2명 중 30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 20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공범인 3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중국인 무역업자 C씨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1억 원 넘는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범행 닷새 만에 A씨를 인천 부평지역에서 체포했고 중국으로 도주한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석수배를 내렸습니다.